안녕하세요. QM 다우입니다. 짧은 글을 읽어보면서 마이크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서는 영천군 장사연 출신의 삼국시대의 인물이다. 그는 젊어서 격검의 명수였다. 하지만 의협심이 강해 친구 원수를 대신 갚아주다 관원에게 붙잡힌다. 이때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데 깨달음이 있었는지 이후에는 검을 놓고 학문에 정진했다. 후한 말기에는 전란을 피해 형주로 이주했는데 이무렵 제갈량, 최균, 맹건, 석도 등과 스승 사마휘 밑에서 동문동학했다. 서서는 제갈량보다 10살 이상 많았지만 두 사람은 나이를 뛰어넘어 깊은 친분을 맺는다. 제갈량이 평소 자신을 관중과 아기에 빗댈 때 오직 서서와 최균 두 사람만이 그를 인정했다. 서서는 유비가 신야의 진을 쳤을 때 그를 찾아가 휘하에 든다. 이후 유비군은 서서의 활약으로 조조군의 조인을 잇따라 격파하고 번성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에 유비로부터 신임을 얻고 그 이름이 알려진다. 그러자 그 지략을 흠모한 조조가 서서의 노모를 속여 허창에서 볼모로 잡고 편지를 보내 귀순을 유도했다. 평소 효심이 지극했던 서서는 노모의 안위가 걱정되어 유비와 작별하고 조조에게 투항한다. 이때 조조를 위해 계책을 내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자신을 대신할 참모를 천거하는데 그가 바로 제갈량이었다. 훗날 서서는 위나라에서 벼슬을 하는데 황초 연간에 우중랑장을 거쳐 어사종순까지 오른다. 이 무렵 총나라 승상에 오른 제갈량이 북벌 중 자신의 학우였던 서서와 석두의 관직을 전해듣곤 탄식하며 말했다. 위나라에는 인재가 그렇게 많은가? 어찌 저 두 사람이 저렇게 쓰인단 말인가? 하고 위나라에 인재가 많아 자신의 동문이 중용받지 못하는 것에 한탄했다. 유비가 죽은 뒤에는 군신들을 불러 모아 진실로 그대들이 서서의 10분의 1과 동화의 근면한 자세를 닮을 수만 있다면 나라의 충성함은 물론이오 나도 가히 잘못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제갈량이 서서를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는 비중이 작아 오늘날 그를 기억하는 이가 많지 않지만 서서는 분명 삼국시대의 최고의 지략가 중 하나였다. 사람은 끼리끼리 보인다. 제갈량은 삼국제일의 고수였다. 그와 어울릴 수 있었다면 분명 보통인물은 아니다. 서서는 단순히 어울리는 것을 넘어 제갈량의 존경을 받았다. 그의 관직인 어사종승은 오늘날 검찰총장 바로 아래인 대검 차장에 이른다. 이러한 직위에 올랐음에도 공명은 탄식했다. 그가 얼마나 유능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은 키보드와 마우스를 입력하면서 소음이 얼마나 유입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키보드와 마우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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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